무릎이 무릎처럼 생긴다 안녕 여기 둘이 왜 안 묻는다 뭐야 나 죽였다! 빨리! 응! 나 어떻게 해줘 바위에 사람이었냐? 좀 하나 더 빼야될 것 같은데? 차 어디있어? 쟤랑 나머지 유치워드 어디야? 4원 기자 하나 더 어딨지 모르겠다 1번 패일이야 바위 뒤에 아 부였다 너 앞이 기절이다 내 앞이 기절이라고? 너 앞이 기절이야 아 하나 더 있어 차 타고 온 거 핑도 안 차 어디 있어? 대상이야? 몰라 위치 핑 나무 뒤로 온다 나 어디로? 어 나무 뒤로 있어 매달리 있어 어우 맛있다 마시 마시 썰 왜 저한테 그러세요? 방금 형 쏜 거기죠? 졸지 위치에 아 근데 이거 박는 건 기업하다 사물 안에 세웠어 아 올라온다 나 HP 1이고 설치까지 밀어줘 아 세트 붙어있어 저 조색 기절이야 안 힐이야 오른쪽에 붙어있다 오른쪽에 붙어있다 오른쪽에 붙어있다 오른쪽에 붙어있다 오른쪽에 붙어있다 4번 내 다른 스텝 같은데? 빙 쪽에 있었나? 아 3번이야 나 원스텝 살릴 수 있어 여기 담뼈 쪽에 있다 5초 담뼈라 응 내 폭탄 쪽 나이스 너가 질 텍스처 중간 포스트 중간은 나머지 월메 나지 야 씨 세 팀 오네 어디 홈페이 잡았어? 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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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다 아 은왕 송업이죠 나 붙어있는거 있어야나 보다 저 사 70 아.. 저있나봐 폭단 완벽해 폭단 완벽해 힐 뒤에 ещё 있어 다 붙어있는거 안 보이고 저 사운드 뭐 얘 런치네 에이? 나갔다 문에 돌아온다 아 잡았구나 아 나가서 싸운다 뭐야 내 뒤에 연방패져있어 구단이 하나 있어 아 이거 차 안 꼈으면 뒤에 연방패는 가져온다 갑자기 연방패 있던데 왼쪽에 왼쪽에 갔어 나이스 올라가자 뛰어 뛰어 오오오 어 두 분 뒤로 내려간다 4등인거 같은데 어 탄이 없어 어 올드있다 30바야 위에 반도 내가 리프 어 안 덮어졌나 내 정면 여기 4번에 붙어있고 4번에 앰프에 하나 있어 하나 기절 상태야 2대1이야 있었거든 어이 오 오 오 오 오 뱅고비